우지연이 허락받고 지금 발가락 공개다 기분 나쁘면 이거 삭제할 거야 편집할 거야 이게 지금 너가 지금 오른쪽 발가락이 더 문제 왼쪽이 더 문제야 완전히 왼쪽 발가락에 둘, 셋, 네번째가 깔아 앉았어 근데 그거 알아? 거기가 오히려 올라가야 돼 어떻게 너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 보이는 거니? 이렇게 올라가 아니, 아니 여기가 알치가 생겨야 돼 여기가 알치가 생겨야 돼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야, 이거 큰일 났네 괜찮아, 고쳐줄게 여기 봐, 엄지발가락 땅에 내려야지 내리, 어이야, 내렸지? 내리고 내리고 엄지발가락도 들어야지 엄지발가락 들어야지 그랬을 때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알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레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갖고 이게 꺼져버렸어 노, 이게 들어져 있어야 돼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? 네 하고 있어봐 너도 해봐 너 이거 찍은 거 싫어? 좋아요 심지어는 좋아 올려봐 너 이름이 뭐야? 김지유 김지유 어머이, 너도 큰일 났네 엄지발가락 조금만 낮춰봐 이히 옳지 너도 여기가 꺼져 있어 얘도 여기가 꺼져 있어 체온이 잘 보이니? 얘도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네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? 일자가 아니라 컬브가 거꾸로 돼 있어 어떡하지? 오케이 이게 잠깐 중지해야 돼